자, 오늘 설교의 서론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열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기다릴 때에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능력이 되잖아요, 힘이 있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이제 다음날 소풍을 가게 되면 보통 이제 한 이틀 전부터 되게 착해지잖아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모든 심부름 다 하려고 하고 괜히 들떠갖고 천사가 되어버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죠? 소풍을 기대하는 기다림 속에 있으니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군인은 제대를 기다리면서 고된 군 생활을 견디는 거고 산모는 뱃속의 아이를 만나길 고대하며 힘든 임산부의 시절을 감내하는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근데 이제 분명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기다림이 다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그 기다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수감자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다리는데 끝이 사형이다 그러면 매일매일 기다리는 게 정말 곤욕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림의 끝이 석방이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기다림 끝에 오는 낙이 있어야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즐겁게 또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서론을 여는지 눈치 채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한 사람 나오거든요 그 사람 얘기가 사실 전부라기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특징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도 해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행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역시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 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맞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진짜 송도가 맞다면 오늘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그 삶의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50절 51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공회의원이다 선하고 우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요셉의 소속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디라고 그래요? 공회 그 앞에 뭐 있어요? 사내들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군 이 사람이 71명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데 대제세장이 있고 그 공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미아의 사람 요셉이랍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뭘 한지 오늘 우리 본문 누가 보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 시점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뭘 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재판을 내렸죠 그들이 못 죽이니까 직접 못 죽이니까 로마 총독에 넘기는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요 그런데 특이한 건 그 사람은 찬송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대다수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처형하라고 찬송표를 던졌는데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런 거죠 예수님 죄 없는데 왜 죽이냐 사실 그게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들이 신성모독죄를 덮은 것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죄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압니다 아마 많은 사람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와 흐름과 세태에 따라가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거짓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세태의 분위기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실에 진실에 정당하게 반응하고 있고 진리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수가 예수님의 처형을 찬성하고 있고 그것이 대세고 분위기인데 흐름인데 나는 혼자 반대표를 던진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있고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어도 때로는 내 신앙과 주관과 생각대로 못 움직이는 경우가 뭐예요? 다른 사람 다 할 때 나만 안 하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독특 튀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뭔가 신상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까봐 그냥 대세에 따라가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이라고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에서 틀리다 아니다 반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 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앙 가지고 사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한다면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이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다음 세대가 어린 청소년 사역자다 보니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학원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여름때 안 받는데요 왜 안 받겠습니까? 여름 특강, 여름 특별 아예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학습? 뭐 준비한다고 열지 않겠어요? 학원에서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안 받는 학원들도 많답니다 왜? 중간에 수련회 간다 뭐 성경학교 간다 뭐 한다 뭐 한다 자꾸 빠지니까 빠지면 물 흐린다고 분위기 깬다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안 받는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불이익을 당할 때 그 상황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가 쉬운가 하는 거죠 저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창설부대를 들어갔거든요 창설부대가 뭐냐면 이제 처음 부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정말 막사도 없었어요 탄약고 창고에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등병이었으니까 가장 쫄다고 돼 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삽질 밤에 짙은 어둠이 깔리때까지 삽질을 했어요 작업했다는 거예요 작업 정말 땅 팠어요 땅만 그 땅만 그렇게 기상과 동시에 작업에 투입됐고 저녁을 먹으면 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아주 늦은 밤까지 일만 해요 땅만 파요 얼마나 힘든 군 생활을 6개월 동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을 파는 작업 중에 이제 이렇게 무리가 갈 것 아닙니까 몇 명 몇 명 팀을 보내서 거기에 선임이 있고 그럼 선임과 몇몇 후임병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참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힘드니까 야 담배 한 대 피고 하자 그러거든요 그 담배 한 대 피고 하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10분간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럼 너 왜 담배 안 피워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가만히 쉬고 있는데 너 왜 담배 안 피워 저는 담배 안 핍니다 그랬더니 넌 이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랬어요 담배 피는 시간에 담배 안 피니까 땅 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이 지키기가 쉽습니까? 간단한 예지만 신앙 갖고 있다고 해서 학원 안 받아주고 신앙 갖고 있다고 해서 10분간 휴식 없고 쉽지 않잖아요 저는 남자 제자반을 이끄는데 남자 제자반들과 가끔씩 이제 어떤 직장 생활도 사회상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해 보여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치관과 정신세계가 다른 사람들과 일주일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효율을 맞추고 일을 한다는 게 쉬울까? 쉽지 않다고 다들 얘기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가 쉽습니까? 내 신앙 가지고?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동할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대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딛고 사는 곳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은 이 땅의 가치가 잠식돼 있는 곳이죠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살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 이 땅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은 이 땅의 가치가 잠식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가 충돌할 때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즉 참된 성도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 그리고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서 굉장히 높게 쓰임받은 사람 중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많은 인재들을 이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많은 인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이 다니엘이 아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 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왕의 재물을 아니 왕의 신뢰를 받고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방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높은 관직을 얻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타협했구나 아 처세술조 발동했구나 뭐 이렇게 잘 누구한테 등 비볐구나 뭐 손 비볐구나 아부 잘 떨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땅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고 왕이 하사한 우상의 재물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거부했고 그리고 왕이 절하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왕이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금령을 내린 상황에서도 하루 세 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결코 타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 땅에 살면서도 즉 세상의 가치가 관용한 세상의 가치에 잠식되어 있는 그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했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게 높게 됐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며 이 땅을 사는 다니엘에게 세상도 알아보는 빛이 난 거죠 빛난 거예요 빛난 거 그 사람이 너무나 빛이 나서 저 사람은 왜 다를까?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뭘까? 내가 저 사람 믿는 신앙, 종교 하나님 모르겠는데 쟤는 내가 어디다 갖다 놔도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들어야죠 뭘 맡겨도 쟤는 잘하겠다 맡겨놓고도 불안불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는 절대 그리스는 안 됩니다 뭘 맡겨도 신뢰받는 사람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치필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치킨 패스트푸드점이 있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는데 제가 2014년도 신문의 칼럼에 이걸 발췌해 놨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예화를 다시 한 번 꺼내봤는데 치킨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치필레이가 근데 2014년도면 10년 전이잖아요 그 10년 전 기사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KFC가 이 치필라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장을 세계 각지에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KFC를 누르고 미국 내 치킨 레스토랑 매출 1위 제일 많이 팔려다는 거예요 매출 1위를 기록했다면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 치필레이는 문을 주일에 닫습니다 주일에 문 닫는데도 매출 1위예요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주인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남침내교도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사업가로서 내린 최고의 선택을 주일 휴무라고 말했답니다 왜 주일에 휴무를 해야 되나 주일은 신앙과 즉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이라 나는 그 성경적 가치와 원리에 충실하겠다 그렇게 사업 경영하겠다 그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 쓰고 치기 치킨이라는 뜻이고 필이 아마 채워진다는 뜻인 것 같아요 A는 대문자 A로 ABC등급 있잖아요 최고의 품질에 샌드위치를 제공하다 그런 뜻 같아요 치필레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재료 쓰고 직원 대우도 좋고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는 기업이 됐답니다 그 창업주인 트루엣 캐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주일에 사람들이 쇼핑몰로 몰려들어 주위가 온통 부산스러울 때 당신은 치필라 매장이 닫혀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입니다 라고 주일에 문 닫는 게 간증이래요 그러니까 주일에 다들 쇼핑몰에는 다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치필라 매장은 문을 닫고 있어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 우리는 하나님 믿는 기업이다 하나님 믿는 기업 우리는 돈에 목매지 않는다 하나님 믿는 우리 기업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증거, 복음 증거, 간증,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업가로서 사업은 어떤 공익의 목적이 강해야 하는데 왜 종교와 사업을 지나치게 연계하느냐?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했답니다 그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람들은 내게 종교와 사업을 뒤섞지 말라고 하는데 내게 그 둘은 다른 게 아니다 일과 신앙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업도 사업의 영역 따로 있고 내 신앙의 영역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대로 사업 현장에 구현되는 거 그 말 아니겠어요? 내게 그 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라고 하는 말이 뜻이죠 여러분 노아는 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120년이었나? 라고 하는 말에는 좀 의의가 있긴 하지만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긴 시간 방주를 만들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이 있었을까 왜? 대세는 방주 맞는 게 아닌 거 대세와 흐르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시대에 흐르면 비 오지 않아서 지금 먹고 즐기고 놀아야 되는데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시대에 대세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방주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일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동요하지 않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에 동요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특징은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사는 겁니다 진리에 따라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용기를 가지셔야죠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내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주일에 문 닫는 게 쉽습니까? 주일에 문 담으면 그만큼 매상 못 올리는데 매상을 못 올리는 만큼 손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크게 본다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까요? 어중간하게 뭐든지 하니까 그렇지 어중간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닌 진리에 따라 살되 결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듯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올랐듯이 치필라라고 하는 기업이 매출 1위를 기록했듯이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하거든요 52절에 보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랬습니다 시신을 인계받기 위해서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의 시체를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어찌보면 굉장히 무모한 요구거든요 무모한 시도고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도망갔잖아요 너 저 사람 알지 않아? 죄자 아냐? 같은 한 동료지 그 소녀가 알아보고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라고 당돌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는데 그게 왜 무모하고 위험한 요구였냐면 한 동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란죄, 성돈죄라고 하는 반란과 선동이라고 하는 죄목수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당시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경하니까 그분의 시신을 내게 달라? 너도 한 통속이야? 너도 같이 처형 받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이 요셉이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원래는 이 사람이 감추고 살았었어요 신앙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다른 복음소에서는 당돌이 요구했다 하거든요 용감하게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특징이 용맹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당대함을 가져다 주고 용기를 가져다 주고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자신감을 가져다 줘요 강한 믿음은 그런 감정을 가져다 두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강한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낙심을 물리치고 불안을 물리치고 좌절을 물리치는 이런 반대의 결과들을 내려놓죠 믿음이라고 하는 감정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결국은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믿음은 자신감, 확신, 용기, 당대함과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와 죽음을 목격한 다음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요셉이 소위 커밍아웃, 자기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대하게 예수님의 신신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 믿음의 실체 당대함과 확신과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꾸어낸 그 한 사람 요셉이 가진 믿음의 실체 도대체 믿음은 뭘 향한 것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단번에 바꿔놓는가 하는 건데 팀켈러라고 하는 목사는 제가 많이 소개했고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십니다 다비드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빅터 플랭클리라고 하는 그 유태인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차 대전 중에 그 유태인 학살을 당할 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태인 의사였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써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그 사람이 하나 뭔가를 이렇게 발견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끔찍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소위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인간성을 가지고 덕스럽게 살았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삶을 포기하고 민족과 나라 배반하고 부역자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인격을 지키고 그 인간다운 도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있고 그 힘든 상황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인간이고 거의 짐승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연구를 했대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상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통과 괴로운 상황 중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힘과 덕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삶의 의미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사람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질까요? 이 땅에 근거한 삶의 의미 예를 들어서 승진이 삶의 의미인 사람 돈이 삶의 의미인 사람 명예가 삶의 의미인 사람 가정이 삶의 의미인 사람 사회적 지위가 삶의 의미인 사람 그런 모든 의미는 그 가치가 세상에 근거했기 때문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완전히 그가 다 쓸려가버리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승진이 무슨 소용이냐 사회적 지위가 무슨 소용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현실 중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포기하고 도덕적으로 다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이겁니다 이 생의 상황을 초월하는 다른 기준점을 갖고 있다 이 생의 상황을 초월하는 다른 기준점 이 프랭클린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 책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수감자의 인간다움이 살아남으려면 삶의 주된 의미를 초월적 기준점으로 즉 이 생과 이 세상 너머로 옮기는 길밖에 없었다 라고 무너지는 사람과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켜간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삶의 의미를 다 이 땅의 가치에 둔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가치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간다움의 덕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용기가 어떻게 갑자기 생길까요? 남들 다 도망치는 상황에서 예수님 시신 나에게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네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바꾸는 거죠 용감하게 바꾸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강한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멘탈이 하도 약해서 우죽순 정신병원이 생겨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우리의 강한 믿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약 드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좀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이길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에게 그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고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인생에 장애물이 없습니까? 근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 장애물이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넉넉히 넘으니까 우리에게 이 강한 믿음 여러분 멘탈 강력해지고 싶잖아요 강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그거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주어지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본디오빌라도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요구를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요셉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53절에 보니까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쌉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는 것은 세마포라고 하는 천이 굉장히 비싼 천이고 그리고 부자로 산 사람만의 시체만 쌓을 수 있는 값비싼 천이었답니다 그리고 요셉이 새로운 무덤에다가 그러니까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 소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킨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고 세무덤에 안치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신에게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은사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은사 그게 물질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지식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근데 은사의 특징은 뭡니까? 은사의 특징 교회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몸 근데 몸을 구성하는 각 개개인 우리가 그 몸의 지체래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거든요 손은 손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발은 발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발이 왜 나에겐 손 없습니까? 손이 왜 나에겐 발 없습니까?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은사를 주시는 분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있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있고 리더십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각자에 맞게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마음대로 소위 엿장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왈고 왈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저 사람 물질이 권한으로 없습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손이든 발이든 우리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손으로 역할을 해야 돼요 할 일을 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왜 나에게는 이러면서 따질 필요 없고 자기가 받은 은사 잘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 물질이라고 하는 은사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특징은 이 땅의 국가 이 땅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 감사함으로 받고 누립니다 여기 누린다고 했을 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물질, 건강, 지혜, 지식이든 뭐든 간에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정당하고 아름답게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그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진 은사를 통해서 남에게도 그 유익이 흘러가도록 좋은 영향력을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함으로 나도 유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림이 흘러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하는 그게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은사 활용법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고 있죠 전승에 의하면 이 아리마데스 사람 요셉이 AD 63년경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최초의 예배당을 지은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진답니다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력 흘러보내시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의롭게 되는 이롭게 되는 유익을 얻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 반드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시간을 금요일 오후라고 했는데 금요일 오후면 뭐가 걸립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금요일 해질정부터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해징열부터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긴 치뤘어도 뭔가 놓치고 빼버린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이 미처 행하지 못한 요셉이 놓쳐버린 그 나머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군가 55절 5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그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장사했는지를 그 여인들이 확인하고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 향품은 존경과 사랑의 뜻도 있지만 일단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약취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리는 거거든요 붓는 거 촉박한 시간닷에 요셉이 미쳐 신경쓰지 못한 일을 이 여인들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요 대목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자기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욕자를 붙여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배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갈릴리 여인들이 요셉을 향한 저는 제가 새벽마다 저 자신은 제 자신의 목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 번 제가 얘기하지만 저 동욕자 붙여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저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동욕자를 좀 붙여주세요 물론 지금도 많은 동욕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중단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더 많은 동욕자를 붙여달라고 근데 제가 저의 기질과 성향을 보면 이렇게 사람을 끄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지난 그 금요기 때 강사목사님은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간증을 알아봤는데 자기는 말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말을 너무 잘해서 학생 때부터 자기가 얘기할 때 기본 7명을 깔고 얘기를 시작했대요 지난 금요기 때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말을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부럽더라고요 난 왜 그 은사가 없을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간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왜 저 목사님처럼 설교 재밌게 못해? 이러는 거예요 은사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속으로는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후를 붙여주듯이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정말 목숨건 동역자를 붙여주셨듯이 바울에게 생명을 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듯이 모세, 다윗, 바울 하나님 이래 목숨건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기질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끄는 뭐가 없어도 제가 하나님 이래 변치 않고 충성한다면 하나님 피로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 피로가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태안에서 오시는 가정이 있거든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제가 한번 신방을 다시는 안 가겠노라고 야, 네 시간이 걸렸어요 네 시간 가다 맡기고 가다 소갑 네 시간이 가면 다시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은 거예요 가서 식사 안 깨우고 또 돌아오는 길 바빴거든요 다시는 안 가니라 근데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의 초신자로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신앙에 확고함이 생기면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그 먼 데서 우리 교회 신앙 생활 못한다고 근데 지금껏 우리 교회로 오시거든요 벌써 4년 차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직분 받으셨어요 지금은 부부가 부부구역장으로서 구역장 역할까지 하고요 태안에서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게 남편 집사님은 중등부 교사까지 또 하고 있어요 부부구역장에다가 중등부 교사까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뭐가 있었죠? 체육대회가 있었죠? 그날 태안에서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내는 임신 13주 차입니다 아내의 입장에 여보 가지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보 나 임신했잖아 나 봐야지 어딜 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뿌리치고 오신 거예요 조금 뿌리치고 오는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셨어요 태안에서 오신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맙고 기특하기도 하고 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안쓰럽기도 하잖아요 그날 거의 800명 가까이 오셨거든요 식사 키트를 밀키트라고 하죠 700개를 준비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좀 늦으셔서 식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자기가 받은 걸 줬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데 이제부터 경품 번호가 적힌 그 번호까지도 준 거예요 경품 번호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체육대회 특징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남으시거든요 그 남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경품 받아 가려고 어마어마한 경품들이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후원으로 이제 경품이 모이는데 그 중에 1등이 TV입니다 굉장히 큰 TV 어느 장로님이 기증하신 건데 그 경품 번호가 들어있는 것까지 밀키트와 함께 집사님 너무나 훌륭하시니까 고맙다고 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추첨을 1등 추첨을 제가 했거든요 놀랍게도 그분이 당첨되셨어요 지금 염장 지르시는 거예요? 박수를 외쳐요 여러분 제가 여보 왜 그냥 밥만 주지 그 번호까지 줘갖고 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이랬을까요? 참 하나님은 심며막직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심며막직하게 하나님이 위로 아닐까요? 그분을 향한 그분 돌아가면서 막 늦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아내가 또 바가지 긁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지 말래 금방 갔다가 금방 갈 거고 왜 갔냐고 그랬을 텐데 딱하니 TV를 갖고 간 여보 이러지 않았을까요? 참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 막 저랑 막 계속해서 그냥 탄성을 자아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 사람을 위로하시는데 놀랍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일에 성실히 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피로를 채워주신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실 것이고 뭐가 필요하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자에게 왜 피로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그리고 지난 이태껏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 기대와 믿음에 어긋나게 역사하신 적 없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 믿음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방식과 철학대로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그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그럼 뭐 사람한테 빌붙고 구차하게 아부하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안테나 맞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잘 맞추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비춰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그야말로 스케일이 다른 어마어마한 위로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일에 서로 동역해야 돼요 요셉이 주의 일에 충성하니까 갈릴리 여인들이 그 나머지 일을 들을 도왔어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서로 동역할 힘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자 56절 하반절에 저는 이 말씀에 계속 요원에 남는데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못 지나치겠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니까 개명을 안식일 개명을 지키는 건 당연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 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뭐고 다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왜? 가장 슬픈 비극을 당했잖아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고 없어요 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이 먼저 가셨다 라고 칩시다 직장 나갑니까 바로? 학교 갑니까? 일상생활이 영이 됩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 낙심과 극한의 슬픔과 좌절의 시간 때문에 그런데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극한의 슬픔과 낙심과 좌절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배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 우리가 가장 극한의 슬픔에 있을 때 가장 낙심된 일만 할 가장 좌절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빨리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다른 쪽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잃었던 힘을 얻게 되고 가장 극한의 슬픔과 좌절의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짧으면서 무의미해 보이는 말씀의 한 소절이 상당히 저에게 큰 울림을 줘요 가장 슬플 때 낙심될 때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 뭘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더욱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명예롭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일을 가능케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향기롭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순례의 길 끝까지 걷겠습니다 이 길 따라갈 때 두려움 없는 거둑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싸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망과 그 기다림이 오늘 힘든 현실을 능력있게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디어 마침내 주님 모셔서 이루실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꿈을 꾸며 기대와 소망 속에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피로를 풍성하게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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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